미국 시각 11월 7일 밤 조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자에서 당선 유력자 신문이 됩니다. 7500만 이상의 표를 받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 하지만 선거 결과가 나왔음에도 혼란과 갈등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번 미국 대선은 여러모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였죠. 지금부터 이와 관련해 팩트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전체 그림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간을 며칠만 앞으로 당겨보죠. 개표가 한창이었던 11월 3일 밤 제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온갖 악성 댓글과 폭언 그리고 조롱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글과 방송으로 트럼프의 낙선을 예측했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전문가들의 분석과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한 전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많은 분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바이든 승리를 예측한 이후 지난 몇 주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전부 트럼프의 재선을 100% 확신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각 11월 3일 밤 개표 초중반 상황 이들은 섣부른 축포를 터뜨립니다. 트럼프가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바이든 승리를 예측했던 이들에게 일제히 비난들을 쏟아냅니다. 제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는데요. 대규모 구독 취소는 물론 원색적인 인신공격이 가해졌습니다. 타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계정들은 조리돌림에 나서기도 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죠. 트럼프가 전부 압도적으로 이긴 줄 알았던 경합주가 하나둘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대선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별 개표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카운티들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개표는 카운티들이 각각에서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주라는 건 사실상 하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보다 훨씬 큰 주들이 다수 있고 한 주 안에도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 안에서도 카운티별로 표심이 갈리겠죠. 대한민국으로 예를 들면 한 주 안에 우성향 강세 경북과 좌성향 강세 전남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카운티를 살펴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트럼프의 승리를 섣불리 축하하던 한국 여론이 선거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눈치챈 건 미시건이 뒤집힐 때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문가들은 이보다 훨씬 이전 위스콘신 상황을 보며 숫자가 바이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스콘신 개표 상황이 81%였던 당시 트럼프는 4%포인트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또다시 러스트벨트의 경합주들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카운티를 보지 않고 주 전체만 봤기 때문에 생긴 오해였습니다. 트럼프가 극히 불리한 카운티들의 사전투표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민주당 텃밭인 밀워키 민주당 우세를 보여온 그린베이 등이 이제 막 사전투표 개표를 시작하는 상황 인구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 카운티들의 사전투표는 절대 다수가 바이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위스콘신을 시작으로 트럼프가 잡은 줄 알았던 경합주가 하나 둘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남은 표들이 바이든에게 유리한 표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미시건은 디트로이트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의 사전투표들이 집계되며 빠른 속도로 뒤집혔습니다. 무려 사전투표의 4분의 3이 바이든표라고 분석되었던 펜실베니아 역시 개표 후반에 우편투표가 집계되기 시작하며 바이든이 빠른 속도로 트럼프를 추월합니다. 심지어 전형적인 레드스테이트 조지아에서도 민주당 강세 지역인 풀턴 카운티와 디칼브 카운티의 표가 집계되기 시작하며 바이든이 역전하게 됩니다. 네바다, 아리조나 역시 바이든의 승리가 점쳐지는 상황. 다수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바이든의 승리가 확실시됩니다. 숫자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바이든이 300석 이상의 선거인단을 가져갈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했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사전투표와 카운티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본투표와 사전투표 이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번 선거 지지 여론은 대다수가 본투표를 트럼프 반대 여론은 대다수가 사전투표를 택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를 휩쓴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맥락을 짚어야 합니다. 바이든 캠프는 이번 선거 내내 캠페인을 대폭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로 유독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악 수준의 확산 상황 국민 건강은 물론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이런 상황에서 선거 유세 등으로 코로나를 더 악화시킬 수 없다며 캠페인 활동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후보와 공약에 대해 소개하는 도어 투 도어를 포기한 건 물론 심지어 유세 현장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집했습니다. 사진들에서 보이듯 유세 현장에는 소수의 인원들만 입장시켰고 바닥에 원을 그려서 서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트럼프 유세 현장에 비해 썰렁한 바이든 유세 현장을 보면서 마치 바이든이 민심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축소였습니다. 이렇듯 바이든은 이번 선거에서 전통적인 캠페인들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캠프는 아주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주요 경합주 곳곳에서 거대한 유세를 실시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종교 집회에 나가지 못한 이들을 끌어내고자 종교 집회의 성격도 섞어서 수많은 인파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유세들이 벌어지자 한국의 여론은 대단한 인기라면서 감탄했지만 실제로 미국 여론은 현장의 수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마스크를 안 쓴 채 열광하는 모습을 묶으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각종 가짜뉴스와 루머들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오피니언 리더들과 똑똑한 지지자들은 자유와 권리의 관점에서 코로나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격리, 셧다운 등을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지지자들이 코로나는 민주당에서 만든 거짓말이다 등의 음모론을 주장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와 관련된 프로토콜들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류 미디어를 통해 과학과 무지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코로나를 가짜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마스크 거부가 사회적으로 비판 받기 시작했고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과 같은 최소한의 방역 절차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는 자료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은 투표 방식의 경향 차이로 이어집니다. 바이든 진영에서는 지지자들에게 사전 투표를 권고해 왔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우편 투표 등을 통해 투표에 참가라는 동료였습니다. 대다수의 바이든 지지자들이 본 투표 대신 사전 투표를 택한 이유입니다. 한편 트럼프 지지자들은 당일 투표로 집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주장해온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우편 투표를 이용해 부정선거를 저질 것이라며 경고해 왔습니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주요 경합주에서 사전 투표를 줄이기 위해 각종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정선거를 증명하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일제히 기각 처리합니다. 우편 투표를 비롯한 부재자 투표는 이미 1860년대부터 시행되어오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정선거론이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평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인데요. 첫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 주에서 사전 투표 참여를 독려했는데 이로 인해 경합주에서 투표율이 올라가면 트럼프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함이고 둘째,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의 낙선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트럼프가 선거 불복의 단서를 남겨놓기 위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선거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은 지난 2016년대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승리하자 이와 관련한 주장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이미 몇 달 전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해 왔기에 극성 지지자들은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이유로 완전 무장을 하고서 투표 사업을 지키는 등의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를 비롯한 사전 투표를 거부하고 본 투표에 참여한 이유입니다. 이런 연유로 사전 투표는 바이든 쪽으로, 본 투표는 트럼프 쪽으로 기르게 됐습니다. 문제는 우편 투표에 의해 발생된 혼란입니다. 우편 투표의 유효인정 시기와 개표 시기, 그리고 기준이 각 주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펜실베니아 법원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사흘이 지난 11월 6일까지만 표가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하겠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바다 법원의 경우 11월 3일이 지나기 전에 우편도장이 찍힌 우편 투표는 11월 10일까지 인정해주겠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막기 위해 연방 우체국의 예산을 삭감했고 고속분유기를 없애는 등의 전략을 펼쳐왔는데요. 법원들은 유권자가 모든 걸 절차대로 해도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송달이 지연되어 표가 늦게 도착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유권자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우편 투표 인정기한을 늦춰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에 의해 주요 경합주들의 개표가 지연되게 되면서 이번 대선의 결과 역시 지연되게 된 겁니다. 선거 개표 중반 선거 개표 중반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승리를 선언했었죠. 이미 본인이 이겼는데 바이든 측이 부정선거로 승리를 훔치려 들 거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물론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평론가들조차도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수천만 표를 개표하지 말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아직 승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앞두고 있었으며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의 맥락을 한번 짚어볼까요? 경합주들에서 본 투표가 대다수 집계되고 사전투표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거나 소규모만 반영된 상황. 당연히 트럼프 측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이든 표 절대 다수가 집계되지 않았으니까요. 트럼프는 이 시점에, 즉 본 투표에서 충분히 차이를 벌리지 못한 상황에서 사전투표가 집계되며 상황이 역전되기 전에 승리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부정선거가 일어날 거라고 주장했죠. 이는 계산된 전략입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우선 부정선거를 증명할 법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법원에서도 이미 우편투표의 유효성을 판결한 상태였습니다. 수천만에 달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집계하지 말자는 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공화당 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도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바로 대법원입니다. 최근 베넷 대법관의 임명으로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성향 6명, 좌성향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각종 소송을 통해 대법원까지 가서 선거를 뒤집는 것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연출하며 계속 지지자들 끌어모으면 4년 후 다시 대권에 도전할 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이런 조기 승리 선언 전략은 선거 며칠 전 언론에 의해 들통나버렸습니다. 이미 그 배후의 의도와 수가 읽혀버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승리 선언 이후 계속해서 부정선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각 주의 선거법은 득표율 격차가 일정 이하일 경우 후보자 요청에 따라 재검표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재검표와 우편투표 관련 소송전을 통해 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볼 일이죠. 다만 부정선거론으로 판을 엎기에는 그 근거가 희박해 보입니다. 재검표에서의 승리 그리고 우편투표 인정기한 축소 정도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결과일 걸로 보입니다. 이걸로 대선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문제는 이러한 부정선거론에 맞물려 각종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들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살펴볼까요? 위스콘신 선거 개표 그래프에서 갑자기 바이든 표가 급증했다는 자료입니다. 이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팩트를 살펴보면 이는 미러키 카운티에서 부재자 투표를 개표 후 그 집계 수치들을 한 번에 전달했고 이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바이든 표뿐만 아니라 트럼프 표도 함께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에 바이든 표가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격차가 생긴 겁니다. 이미 미러키 카운티의 집계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관계자들의 확인이 있었고 무작위 감사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어떤 이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건 개표 중 갑자기 바이든에게 12만 8천 표가 추가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아와시 카운티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다 실수가 생긴 것으로 바이든의 15,371을 입력하려다가 실수로 0을 하나 덧붙이며 생긴 문제입니다. 해당 실수는 곧바로 바로잡아졌고 수정 이후 바이든 측에 13만 8,339표가 깎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 측을 비롯해 선관위에서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의혹 제기는 한 트윗 게시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해당 작성자는 사과 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는 실제 득표수가 등록 유권자보다 많다는 주장의 트윗발 도표입니다. 이 수치들은 모두 조작되었습니다. 각 주 선관위에 들어가서 수치만 비교해봐도 쉽게 알 수 있죠. 이렇듯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돌아다니는 절대다수의 자료들은 조작된 것이거나 단순 행정실수로 인한 오해에 당합니다. 선관위는 물론 공화당에서도 이미 확인한 것들이죠.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자료들이 마치 진짜 증거처럼 퍼져나가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들이 나서서 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자료들을 볼 때마다 게시물 하단에 주의 안내창이 떠있는 걸 발견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거짓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들이 팩트체크 기관들과 연계해 추가한 기능입니다. 안내창의 링크를 클릭하면 실제 팩트를 알려주는 공신력 있는 팩트체크 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어권 국가의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건 더 이상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진 한국 우파진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100% 재선을 성공할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도 언론도 전문가도 기관도 모두 좌편향되어서 믿을 수 없다며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이야기들에만 심취한 까닭입니다. 그렇게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을 만든 대안현실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공간은 한국 우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울려퍼지는 공간입니다. 이러니까 바이든 승리를 예측한 저 같은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미국 대선 부정선거론이 다시 한번 또 에코체인버를 만들 거라는 겁니다. 에코체인버, 울림방 효과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고리즘이 만든 작은 울림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이야기만을 들려주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그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나와 생각이 똑같은 게시물들, 채널들, 사람들만을 접합니다. 그렇게 작은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소리만 반복되는 공간에서 우리는 점점 확증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조국 같은 주요 범죄 용의자가 사실은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언론의 희생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 비롯해서 온라인에서 정치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의 울림방 속에 갇혀가고 있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요. 실제 세상과 여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런 에코체인버가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음모론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불신을 악용합니다. 사고의 틈을 파고들어서 현실 속 요소들을 하나둘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부정선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초거대 음모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규모의 변수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공화당, 민주당의 양당 선거사무원은 물론 선관위, 관리인, 언론, 여론조사, 각 기관과 전문가 등등 이 모두가 이 거대한 음모에 동참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음모는 들통날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누군가 찍은 동영상 한 편의 포로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정말 사실이라면 최소 미국의 절반은 트럼프 대통령 편이라는 건데 그들의 감시와 폭로를 피하고서 이런 초거대 음모를 실행했다?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과연 미국 민주당이 이렇게 큰 리스크를 감당하고서 초거대 음모를 꾸몄을 가능성이 높을지 아니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억지를 부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정선거론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도에도 나왔었죠.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에게 본인이 이기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론을 이미 몇 달 전부터 주장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말대로라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당했다는 건데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과 인력을 움직일 수 있는 미국 대통령 그것도 집관 중인 미국 대통령이 알고도 당했다? 이건 앞뒤가 안 맞죠. 만일 정말 알고도 당한 거라면 이건 미국 대통령으로서 무능의 극치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현실적인 관점으로 짚어보면 음모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음모론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신앙적 믿음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하나 사실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죠. 현실 속 반증들을 하나하나 거부하며 무언가 초거대 음모가 모든 걸 조작하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런 전방위적 초거대 조작과 음모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자들은 절대 자신들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모종의 음모에 의해서 조작되었기 때문에 바이든 승리를 예측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자료들은 모두 거짓말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투표를 하고 바이든이 이기게 되자 이번에는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믿죠. 물론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불복을 암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도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현재 경합주 몇 곳에서는 재검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 없이 경합주들에서 재검표는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재검표를 한다 한들 과연 이 음모론이 해소될까요? 재검표를 해도 바이든이 승리한다고 나온다면 이번에는 재검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바로 음모론의 함정입니다. 이미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현실 속 반증들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현재 한국 우파진영 상당수가 확신에 찬 채 이런 음모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보고 듣는 이 우파진영의 에코체인버에 빠진 채 실제 뉴스와 여론 이런 것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죠. 우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만 맴도는 이 우파진영의 에코체인버에 갇혀서 실제 언론과 전문가들의 말은 모두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단순히 다 거짓말이고 조작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서 떠돌아다니는 각종 자료는 맹신하죠. 언론은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항상 감시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의 게시물들이나 영상들에는 그런 감시와 규제가 없습니다. 모든 정보는 기본적으로 비판적 관점으로 봐드려야지만 어느 쪽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는 자명합니다. 우파진영은 지금 이런 에코체인버 속에서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울림방 속 대세에서 벗어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적으로 지급하고 인민재판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대화와 토론은 사라지고 선전선동과 피하식별만이 남게 된 겁니다.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는 저를 친중, 좌파, 프락치 등으로 몰아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공격에 시달려서 결국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우리 reserved. 자 전에 진행을 제외한 저녁으로 인정했으니까요. 둘,eta, 높을 수준으로 인정받孩子 pontos 상황 지급합니다. 저는 형 nig diz리장 Vegan자 이스라엘 성인분전선동 시점에서